김태훈 선수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담장을 넘기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첫 경기부터 담장을 넘기는 굉장히 큼지막한 타구가 나왔습니다. 푸런 홈런을 중얼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 매너스가 2점을 먼저 선취 득점을 합니다. 몸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쳤습니다. 아, 좌중간 큼지막한 타구 넘어갔습니다. 역시 광명 조스의 감독. 자, 이렇게 대타 기용에 성공을 합니다. 큼지막한 타구. 야, 김수영 선수 그 스윙을 하는 그 폼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야, 지금 받쳐놓고 제대로 잡아 돌리네요. 3그라운드를 검색하셔서 자, 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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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을 기록하는 4번 타자 손세중 자, 이렇게 큼지막한 3점짜리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네오 라이온스의 4번 타자 송세중 선수입니다. 자, 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자, 중견수 뒷판장을 넘기는 장홍석 선수의 큼지막한 중얼 솔로 홈런이 터집니다. 자, 좀처럼 이승민 선수의 배트는 돌지 않습니다. 자,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넘어가는 김종민 선수의 2점 홈런이 여기서 터집니다. 자, 3번 타자 이재선.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김유빈, 김유빈, 김유빈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치면서 이렇게 14대 5 큰 점수 차로 5회 콜드 승을 거두는 엔젤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자, 우익수, 우익수 뒤로, 우익수 우중간,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1회 초부터 홈런이 터집니다. 자, 2번 홈런 박자원 선수 성큼성큼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회 초부터 홈런을 맞으면서 선사. 자, 또다시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뒤로. 또다시 홈런, 연가속 홈런이 나옵니다. 자, 와니엘 천안. 자, 들어 붙어 있는 와니엘 배팅센터에서 연습기를 하는 걸까요? 자, 지금 5번 타자 이다정 선수. 최후의 선수. 한 2회 이다정 선수, 연가속 홈런이 대기천 선수. 아니, 안 2회 이다정 선수. 3회 이다정 선수. 1회 이다정 선수. 야, 저희는 어디. 여기, 저흙이! 정답을 다 stere끝한다고 저녁입니다. 자 이 위기 자 주단이 꼈고요 자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자 담당을 넘기는 스리런 홈런이 여기서 터집니다 자 안재영 선수 오늘 공격적인 주루플레이와 계속해서 뭔가 하나를 할 것 같았는데요 자 쳤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뒤로 우익수 우익수 뒤로 타자는 직감합니다 이것은 우측 담장을 넘어갔다 맞는 순간 뛰지않고 빠던을 했던 임정영 선수입니다 자 큼지막한 타구 후론 홈런이 나오면서 자 쳤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크게 맞은 타구 중견수 쫓아가다가 말고 또 또 다시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는 솔로 홈런이 터집니다 자 지금도 권지훈 선수 자 맞는 순간 엄청나게 네 날라가 했던 앤 씨가 아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